1. 팬츠 만들기 3. 팬츠 중심선, 봉지하기 4. 팬츠 시접, 오버오크, 봉지하기 1. 팬츠 옆선, 시침핀 고정 및 봉지하기 팬츠의 앞판과 뒤판의 옆선을 완성선에 맞춰 시침핀을 고정합니다. 팬츠의 앞판과 뒤판의 옆선을 완성해 시침핀 고정받아 펜치아 펀의 사이드 포켓 부분 얌전액 Buddorf Einsatz 체중 핀을 고정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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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펜치 다리 봉지하기 펜치 앞판과 뒷판의 다리 선을 완성선에 맞춰 시침핀을 고정합니다 펜치 다리 봉지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펜치 다리 봉지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펜치 다리 봉지하기 펜치 다리 봉지하기 펜치 다리 봉지하기 펜치 앞판과 뒷판의 다리 선을 완성선에 맞춰 봉지합니다 펜치 앞판과 뒷판의 다리 선을 완성선에 맞춰 봉지합니다 펜치 다리 봉지하기 펜치 다리 봉지하기 펜치 다리 봉지하기 박음질이 끝나면 쪽가위, 실밥가위로 실밥 정리를 합니다. 펜치의 앞판과 뒷판의 다리선을 완성선에 맞춰 봉제합니다. 펜치의 앞판과 뒷판의 다리선을 완성합니다. 펜치의 앞판과 뒷판의 다리선을 완성합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쪽가위, 실밥가위로 실밥 정리를 합니다. 3. 펜치 중심선 봉제하기 펜치의 앞판과 뒷판의 중심선을 완성선에 맞춰 시침핀을 고정합니다. 펜치의 앞판과 뒷판의 다리선을 완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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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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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ow to make a pants. How to make a pants. How to make a pants. 1. 팬츠 옆선, 실침핀 고정 및 봉제하기 2. 팬츠 다리, 봉제하기 3. 팬츠 중심선, 봉제하기 4. 팬츠 시접, 오버오크, 봉제하기 4. 팬츠,田,都кой,iad, plu sleepy, 봉제하기 4. 팬츠, 탕월, 봉제하기 5. 팬츠, 탕월ää, skeptontin, vrall tai. 감사합니다.